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 것은 간장 계란밥 숟가락을 두개 했는데 간장 계란밥 아 잘 안보이네 만두가 있습니다 부각국가 오이와 깍두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안 잘라나 모르겠네 야 색깔 색깔 뒤집어왔는데 색깔 모습 많이 뒤집어왔는데 색깔이 아 괜찮아졌다 아 괜찮아졌다 색깔 괜찮아졌어 이게 내가 보기에는 간장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섞여 가지고 엄청 진하게 보였던 것 같아 맛을 보면 알겠죠 음 안짜요 음 안짜요 음 안짜요 안짜 이거 우선 수제 만두입니다 이거 우선 수제 만두입니다 어 너무 밝은 것 같은데 하나는 어어 약간 온도 음 안짜요 편집 자가 하는 것 아니네 수제 만두 수제 만두 갈비 어우 약간 매운데 아 메뉴가 너무 크죠 좀 줄일까 다 메뉴가 흰색해서 그런지 되게 흰색하네 벌써 다음 곡이야? 그렇구만 음 맛있죠 간장 메름밥 안 먹어봤습니까 아 벌써 다 먹어가는구만 어딨어요? PI Screw dye 뭔가 맛있ة 맛있어 들이 엄청 그것 잠깐 훅훅했는데 다 먹었어 거의 이거요 아버지가 했습니다 부엌 일하는지 오래돼서 그런지 다 떡져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시고 언제 오셨습니까 하트 아 아주 쑥스럽군 하트 아 하트 아 하트 아 하트 아 밥 넣을 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하고 넣었거든요 근데 먹고 나니까 별로 없네 하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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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고기인가 벌써 아 그럼요 있는 메뉴죠 삼아놔야 되겠네 아 어떻습니까 아 하든 아니던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구웠다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아 아 근데 좀 맵다 알바 다시 시작해야지 아 아 잡음이 심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르던? 오늘 샘진단 안 할 것 같아요 음.. 아..아..아.. 아..아.. 하루에 얼마나 많냐 오늘 회차를 참고하십시오 암나 데프릅스 이 spiritual 시세 암나 레드 레프릅스와 아 어제 요청해갖고 제가 두개 사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먹으면 잠이 안오더라고 아 들어왔는데 이거 아 이거 들어왔어 여호요 하나는 타라 오바 화이트 일루젼 밀크티 홍차 밀크티구요 하나는 타라 아썸 화이트 일루젼 밀크티 중후한 몰트형 홍차 부드러운 오유의 환상적인 조화 세계 3대 홍차 오바의 섬세라 섬 뭐라는겨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개 먹어 봤잖아요 이게 좀 더 맛있긴 해 홍차 음료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만 홍차하고 잘 몸에 안맞나 아 쟤 부엌 꿍이라고 적었나요 그냥 먹을만해 이거 그냥 먹을만하거든요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오묘한 맛 아주 오묘합니다 오묘한 맛 오묘한 맛 오묘한 맛 뭐냐면은 3대 홍차 우바와 섬세한 부드러움이 부드러운 오유와 만나 더욱 풍부한 밀크티 맛을 선사합니다 중후한 물토양 홍차와 부드러운 우유의 환상적인 조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밀크티의 세계로 초기합니다 뭐라 그래야되지 이건 약간 무난하다 그러면은 이게 무난한 사람이면은 이거는 뭔가 튀는 사람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어 이게 무난해 어 무난한 맛 약간 튀는 맛 어 오유야 오유 이거 오늘 편의점에서요 우리집 옆에가 세븐일레버 아 그럼요 계란밥 간장계란밥 만두 북버국 깍두기 오이 있었습니다 깍두기 하나 먹었고 오이 두개 먹었나 다 먹었어 아 이거 아니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 사면은 이거 하나 플러스로 주던데 벽 계란 계란 계란밥 계란 것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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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먹다보니까 이게 좀 땡기네요. 별로였거든 맛 두가지요. 이거 먹다보니 괜찮네. 약간 땡기는 맛인데 이거하고 이거 두개밖에 없어요. 이거 약간 먹으면 먹을수록 달짝지근하고 괜찮네 처음엔 약간 아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먹으니까 어제 약간 달아지는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맥만느낌 나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맛은 있는데 끝맛이 맥맛 느낌 끝맛이 맥맛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단에 이게 달고 이거지 약간 맥맛에서 끝맛이 맥맛이 맛이 적용해서 그러나 이거요? 이거 먹으면 잠이 잘 안오던데 그냥 잠이 잘 안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거 없나? 정제수 홍차예요. 스카리... 스리랑카산... 정제수 홍차예요. 정제수 홍차예요. 카제인 나트륨. 뭔가 이게 그거 같은데 카제인 나트륨. 그게 그게 아닌가? 아 그래요? 그런거 없나? 그냥 나만 그렇게 느꼈나? 그때 그냥 잠이 안와가지고 먹으면 맛있네 이거 괜찮네요. 먹으면 맛있네 이거 괜찮네요. 이게 진해서 이게 맥맛으로 느껴지나 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봉. 오케이 하나 고맙습니다. 마무리.